이 시즌에 들어서 쇼트게임도 그렇고 쇼트웨지샷 그리고 퍼팅 부분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 안나린 선수입니다. 이제 평균 퍼팅 2위 올라있는 안나린. 이 시즌에 들어서 퍼팅을 칭찬하자마자 또 이렇게 화답을 해주네요. 오늘 버디 3개째입니다. 최근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모두 다 탑10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안나린 선수의 버디까지 보셨고요. 장하나 선수의 6번호 트위치샷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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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